아 예 가은씨 저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? 네 진호씨 아 어쩌죠 제가 늦잠을 잡으러 준비를 아무것도 못했는데 쌩얼이라고 놀리기 없게 해요 진호씨 가은씨 너무 쌩얼이라서 마스크 쓰고나 할 뻔했어요 와 마스크 진짜 오랜만이네요 일단 타세요 가은씨 우리 바다 보러 갈래요? 전 너무 좋아요 근데 내일 출근일 때 괜찮아요? 30분이면 가요 그리고 어차피 자율주행이잖아요 네비야 시흥 가죠 아니 금천구 시흥동에 바다가 있어요? 에이 경기도 시흥시요 시흥시 오이도 가죠 짠 진호씨 아이스크림 먹어요 와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? 뭐야 벌써 도착했어? 금방 왔네 내릴까요? 와 너무 예쁘다 진호씨 저 사진도 찍어주세요 저 이번에 24프로 맥스 샀거든요 제걸로 찍어줄게요 아니 너무 닦겠다 주눅뽑이 됐다 이따가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네 와 갈매기다 어 진짜네 진호씨 빨리 와요 세 분도 사왔어요 진짜요? 왜 안오지? 얘네 한국갈매기잖아요 매운 새육방 줘요 진호씨 봤죠? 와 제대로 한국인 머신데? 저기 초상화 그려주나봐요 어 그러네 우리 가봐요 그럴까요? 사장님 저희도 초상화 봬요? 초상화? 앉으세요 제가 초상화 전문이요 네 아 두 분 잘 어울리시네 아 씨 빼 때렸네 캐리커처 맞죠? 아니요 저희 초상화 말씀드렸어 아니 나는 캐리커처 잘 그려 캐리커처로 해 아 예 예 됐다 이거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예 저기요 예? 나 하스팟 좀 켜줘요 아 예 진호씨 우리 시행시험김에 백옷 하나공원 가요 어 좋아요 우와 강희씨 여기 회수풀장도 있어요 우와 우리 집 앞에도 이런거 있었으면 좋겠다 어 우리 갯벌처럼 할래요? 아 근데 저 옷을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괜찮아요 오 진호씨 저 뽈낙지 잡았어요 산낙지 오우 오호호? 가은씨 저 옷이 조 subd어요 오호호호 아 사실 진호씨 하지마요 아 Isaiah 다리 빠진거 같은데 아왜왜왜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